풍류의 의미도 있고 또 소세원이 방금 막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지표를 양산부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중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의 장연이 계셨어요. 은장연, 은장연, 어느 섬씨로 그냥 통합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연 선생님은 단순히 명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금의 원장연 장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국보급 인사다 저희 담양 출신으로서 저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제 이 소세원은 이인함.